한동대학교는 어제 우즈베키스탄 기업경영연구원과 함께 우즈베크 공동교육과정의 하나로 정부 관계자와 국영기업 종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현황과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우즈베크 공동교육과정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우즈베크 정부에서 운영하던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대비한 인재 양성과 경영 효율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우즈베크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경영정책 전문가와 기업인을 양성하고자 지난 2015년 개설됐습니다.